이번 시간에는 나노라고 하는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노는 유닉스 호환 시스템,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맥킨토시와 같은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노를 익혀두면 이런 여러가지 운영체제에 특별히 무언가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그 운영체제에 있는 파일들을 조작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나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알 수가 있구요. 이번 시간에 저는 나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볼 겁니다. 우선 나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터미널 또는 쉘을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터미널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제가 나노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노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나노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헬로우 월드 코딩 에브리바디 그리고 저희 닉네임을 이렇게 적는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GUI 환경에서 사용하는 에디터들과 거의 비슷한 사용방법을 가지고 있는 에디터입니다. VI가 상당히 편리하지만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과 대비돼서 나노는 사용방법이 GUI 시스템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저장할 때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WRITE OUT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이 단축키입니다. 단축키에 대한 이 힌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꺽쇄가 되어있죠. 이 꺽쇄는 컨트롤 키를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O라고 적혀있는 것은 자판에 있는 알파벳 O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컨트롤 O를 누르면 현재 우리가 작성했던 이 내용을 어떤 이름의 파일로 작성할 것이냐, 저장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세 줄의 파일 내용이 저장이 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hello.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종료할 때는 밑에 보시면 컨트롤 X를 누르면 exit이라고 되어있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X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exit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나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방금 나오는 에러 메시지는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시 지금까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한다면 여기서 컨트롤 R을 누르면 밑에 read 파일이라고 되어있죠. 어떤 파일을 수정할 것이냐라고 나오죠. hello.tab을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작성했던 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내용을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바 스크립트 또 css 또 html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exit을 할 때 컨트롤 X 키를 누르면 지금 제가 수정을 했지만 아직 내용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save modified buffer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저장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장할 것이면 yes. 저장하지 않을 거면 그리고 계속 편집할 거면 no를 저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할 거면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장할 건지 안 저장하지 않을 건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싶으면 컨트롤 C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while 누르고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저는 hello2.tx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한번 확인해볼까요? ls-al.txt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현재 작성했던 hello.txt 파일 hello2.txt 파일이 이렇게 잘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nano hello2.txt 이것은 hello2.txt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hello2.txt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들어왔죠. 그럼 제가 여기 만약에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cut and paste 즉 잘라서 붙여넣기 하고 싶다면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싶은 자르고 싶은 행의 커서를 위치시키고요. 밑에 있는 도음마를 보시면 ctrl-k 키가 컷 텍스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ctrl-k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컷이 됐죠.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싶은 곳에 컷을 옮기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uncut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ctrl-u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텍스트만을 좀 더 정밀하게 컷 앤 페이스트 하고 싶다. 그럼 마크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잘라내고 싶은 편집하려고 하는 또는 선택하려고 하는 텍스트로 커서를 이동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ctrl-6번 키 6번 키 위에 있는 특수기호 그걸 사용하는 건데요. 6을 누르시면 됩니다. ctrl-6을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아니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hello를 선택하려면 흰색이 hello를 완전히 감싸게 블록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크를 세팅을 했으면 그 상태에서 ctrl-k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기가 되고요. 제가 hello 뒤로 가서 ctrl-u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world 뒤에 붙었죠. 그리고 space를 해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공백도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delete 키를 눌러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cut&paste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찾고 싶을 때는 원하는 내용을 찾고 싶을 때는 밑에 보시면 where is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사용하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rl-w 를 누르고요. 그리고 java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java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찾아서 그곳에다가 커서를 위치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나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 튜토리얼은 아주 간단한 사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은 여기 get help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ctrl-g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f키나 또는 여러가지 단축키를 이용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뉴얼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 나노라고 하는 이터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기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help에서 빠져나올 때는 ctrl-x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나노 에디터에서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ctrl-x 그리고 save 하기 위해서 y키를 눌렀고요. 파일 name to write 해서 hello to text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노가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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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이렇게 나노가 종료되는 거죠.